네 안녕하세요 우승택입니다 썸네일 세력가치 세력가치 분석의 기본은 알고있자 세력가치 분석하는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첫째 세력들이 올려가면서 모을 때가 있구요 올려가면서 일부 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을 유지하면서 내리지 않으면서 팔 때가 있고 내리더라도 내리면서 팔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올리지 않으면서 먹을 때가 있어요 이 다섯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읽어내실 수 있으면 주식투자를 하건 코인투자를 하건 정말 좋죠 그런데 이게 주식투자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코인투자에서는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바이낸스 거래소하고 업비트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코인으로 보증금을 내고 코인을 받기 때문에 현금화시킬 때 어차피 유통시장을 한번은 거쳐야지 채굴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유통시장에서 어느정도 분석은 필요한데 지금 제가 바이낸스하고 업비트에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무엇을 가르쳐 드린다기보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은 고민을 해주시고 답을 알고 계신 분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요 필자가 세력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 학문은 여역수행주하니 부진직태인이라 저희 고등학교 때 학문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논어에 나오는데 학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가격하고 코인 가격도 정말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면 물러서는 거죠 주식 코인 가격은 정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정말 열받는 것은 아는 사람들한테 주식 어떤 주식을 사서 뭐 사라 그러면 뭐 샀나 봐요 뭐 샀다 안 샀다 뭐 말도 안 해요 좋은 거냐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럼 올라갈 때는 얘기도 안 하고요 내려갈 때가 돼서 꼭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제 올라가냐 제 입에서 욕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올라가지 않으면 누가 올려주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는 게 당연한 것인데 자기는 밑에서 사놓고 올라갈 때 못 팔았다고 다시 올리지도 않으면서 내려간다 아 정말 열받죠 그래서 제가 내렸을 때 좀 더 사든지 라고 하고 싶지만 또 그 친구들이야 이게 내릴 건지 더 내릴 건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뭐 그러니까 욕도 못하고 아이고 쓸데없는 짓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고얀 놈들 내리면은 내리면은 내렸다고 얘기하고 올라가면은 뭐 얘기도 안 하고 올라가면 몇 주 사서 얼마 벌었다고 얘기도 안 하고 내려가면 뭐 많이 너 때문에 네가 사라 그래서 많이 샀는데 내렸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주식이건 코인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밑에서 사면 위에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절대 안 삽니다 그런데 세력들은 삽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죠 자 기본은 알고 뭐든지 하자 말이에요 자본시장이라는 게 머니게임인데 돈 놓고 돈 놓고 게임인데 게임의 법칙을 몰라서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코인은 이제 파일코인은 이게 채굴도 채굴을 하기 위해서도 유통시장을 거쳐야 되고 나중에 현금화하기 위해서도 유통시장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고 몹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가격을 매기려면 앞으로 이 파일코인이 뭐 어떻게 될 건지 보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미래에 이제 현금 흐름에 시간 가치가 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나중에 현금보다 지금 현금이 더 좋죠 너 1년 후에 1억 줄게 1년 후에 1억 줄까 안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줄까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받겠다는 사람들 많죠 이렇게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보다는 현재의 현금 흐름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은 현재가 더 좋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항상 현재 흐름을 가능하게 되죠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유가 경제학적으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걸 알고 나머지 세 가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자율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명목 무협이자율 그러니까 뭐 물가상승률도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오른 것이 이제 명목이자율이니까 그래서 팔콘 같으면 뭐 그냥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지금 채굴되는 것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원 테라바이트 하는데 1년에 60만원 투자해서 그것도 보증금이죠 그 보증금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1년에 63만원 투자해서 8만 7천원 버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 정말로 괜찮은 거죠 정말로 괜찮은 뭐 그러니까 지금 파일코인 가격이 10분의 1 토막 난다고 해도 이거는 뭐 1년에 15% 정도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 한 7 내지 8% 정도 본다고 하던데 그렇잖아요 굿 그런데 이자율에는 위험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거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종목 부도 가 나버린다라는 거죠 파일코인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막 나라에서 개입해서 그런 거 다 휴지정황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종목 위험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좀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걸 누가 잘 해놨더라고요 어 파일코인 TV라고 있더라고요 파일코인 TV에 9월 11일자에 이 사람이 올렸나 본데 파일코인 TV 파일코인 모으기 프로젝트 어 이 사람 설명 잘하더라구요 아 돈벌라면은 파일코인을 내가 천개 모을지 만개 모을지 십만개 모을지 목표를 정해라 원래 숫자는 목표가 안되는데 뭐 이분은 아직 젊은 분이니까 굿 좋더라구요 그래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시드머니 어 이분은 350만원 갖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350만원 갖고 했는데 파일코인을 이제 모으려고 그랬더니 방법이 다섯군데가 있다고 해요 첫째 거래소에서 사고팔기 그죠 안전하죠 개인 채굴 어 이 채굴하는 컴퓨터 사는데 한 약 700만원 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난이 700만원 정도의 컴퓨터를 사야 되고 난이도가 있고 많은 700만원 자기 350만원 보다는 많은 돈이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요 개인 채굴하는 방법이 난이도는 있지만 괜찮다 개인 채굴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 말씀은 불구덩이다 신뢰성 제로다 먹튀다 저장공간만 주장창 확보할 뿐이지 벌은 거를 안 주는 데가 많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추천하는 것은 기업형 위탁 채굴 이건 발품하고 최소 자본금이 들어갔는데 자기는 여기다 했다 여기 신뢰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IDC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원화 채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저위험이 저위험 고위험이지만 아무튼 비용이 안 들고 하는 게 개인 채굴 위탁이죠 개인 채굴 위탁인데 아무튼 이런 위험성이 위험 프리미엄 중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개인 채굴 쪽에도 있고 기업형 위탁 채굴이라고 왜 없겠어요 있죠 파일코인 자체가 문제가 생기거나 파일코인 자체를 정부에서 스탑 지키게 되면 완전히 뭐 그런 손해가 커지는 거죠 그런 위험성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일코인이 파일코인이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부터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은 파일코인은 다른 코인과 다르게 어떤 특수목적 목적을 가진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파일코인이 어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지금 이제 그 IDC 산업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성장산업이 될 것이냐 내리막 산업이 될 것이냐 제가 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이건희 회장의 IMF 유해톤 교육받을 때 했다고 그랬죠 처음에 IDC 서버 회사에 투자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파일코인도 바로 그런 회사거든요 파일코인은 그 IPFS를 창시한 요거는 코빗 크립토익체인저라는 또 유튜브 제가 화면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이제 IPFS를 창시한 프로토콜랍스는 프로토콜랍스는 이와 같은 IPFS의 생태계가 유지될수록 참여자들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모델로서 파일코인을 개발했다 노드들은 자신의 하드디스크를 온라인 상에 임대하여 데이터를 저장해주거나 배포하는 보상으로 파일코인을 받게 되는 채굴 합의 구조에서 구조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대부분 중국에서만 중국이 한 80% 사람이 많고 컴퓨터가 싸고 뭐 하니까요 전기값은 다시 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중국이 하는 건 하기 싫지만 중국이 하는 거라고 또 안 하다가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IPFS를 창시한 프로토콜랍스인데 여기서 IPFS가 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같은 거 할 때 HTTP 혹은 HTT PPS 로 하는 인터넷 URL을 우리가 먼저 입력해야 되는데 이게 하이퍼 텍스트 전송 전송 방식이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운영하는 아주 큰 회사의 중앙 서버에 저장해서 여러 사용자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 집중되다 보니까 보안이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해서 분산양부 시스템으로 저장해서 이거를 하자라는 이 파일코인의 그 사업 모델은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훌륭한 모델이다 근데 이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이제 1999년도에 이재용 회장 남매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 IDC 산업 자체가 제가 KDI 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99년 말에 시작했더라구요 99년 말에 시작해 그러니까 인터넷 막 생기면서 이런게 시작했으니까 투자를 잘했죠 결과는 뭐 어떻게 안 좋았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 이제 그 2000년도 버블이 급속히 꺼졌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히 30몇 프로 같은 이자율이 뭐 그냥 다시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1년 남짓 밖에 안 됐으니까 급속히 꺼져서 이제 그런 캐시 버닝을 함부로 하던 회사들이 많이 망했죠 그래서 안된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1999년 말에 시작이 됐다 이게 그때 막 컴퓨터 인터넷이 생길 때 그래서 이제 뭐 2002년도 거지만 그 사업자라서 이제 차별하기 어려운 코 로케이션 서버 호스팅 이런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거 매니지 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여러가지 뭐 이제 뭐 있죠 그게 이제 최근에 국내 이 서버 어 서버 시장을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2021년도에 한 1조 8천억 되는게 내년도에는 2조 그 다음에는 2조 한 2천억 한 2조 4천억 2조 6천억 으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구조더라구요 안 그렇겠어요 그 자율주행차가 생기고 뭐 인공지능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양산이 되겠어요 그 데이터들을 전부 모아야 되니까 이 서버 시장은 굉장히 늘어나겠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뭐 KT 에서도 하고 있고 뭐 LG 같은 데서도 U플러스 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국내 서버 시장이 굉장히 늘어난다 외국에서는 보니까 외국에서는 보니까 그 이제 IBM 하고 레노버 하고 인스퍼 파워 시스템 하고 델컴 델 하고 HP 여기 이제 이 다섯 개 회사들이 다 지고 있고 ODM 다이렉트 러시톱 마켓 이래서 마켓 시어를 보게 되니까 그 ODM 다이렉트 시장 점유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군소 이렇게 나머지 해서 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리 3위 그 다음에 인스퍼 가 4위 레노버 가 4위 IBM 5위 하는 세계 탑 5 서버 회사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전부 독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데는 독립 서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미국의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버 마켓은 프라이빗한 거예요 저런 이제 기업체 하는 것 말고 이거는 보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더라구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2000 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정말로 기하급수 적으로 확 늘어나니까 이거를 파일이 이걸 파일코인이 이걸 사업모델로 잡은 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주 뭐 수조 달러가 이제 앞으로 5년 내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느냐 이거를 이거를 왜 보냐면 그 이런 산업을 할 때는 이 산업이 클 거냐로 봐야지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거는 이거는 근시한적이고 멀리 볼 때는 이게 이 산업이 클 거냐 말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코인이 지향하는 산업은 어마무시하게 큰 산업이다 그리고 독보적인 산업이다 그건 틀림없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지금 할 거냐 지켜볼 거냐 왜 그러냐면 발행시장 쪽은 이게 분명히 가능성이 있지만 유통시장 쪽에서 지금 파일코인을 사서 나중에 파일코인을 받는데 이게 주식 언제 사서 주식 언제 파느냐 와 똑같은 위치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현금은 항상 구매력 감소의 가능성이 미래 가격이 바뀌니까요 파일코인도 파일코인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가격 변동이 더 심하죠 이게 그렇게 비트코인처럼 안정적도 아니죠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현금을 여기다가 뭐 파일코인에다가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게 미래 현금 흐름은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거를 보면 비트코인의 흐름으로 파일코인을 한번 볼까 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비트코인도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건 어떻게 아는데 들어간 돈을 보면 알거든요 이거 이거 파도 봐선 모릅니다 파도 밑에 조류의 흐름을 봐야지 조류의 거래량 오실레이터 같은 거를 봐야지 파도 밑에 조류를 알고 바람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이거야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에는 여기는 그냥 그 르네 마그리트의 잘못된 눈처럼 눈 속임으로 많이 되니까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것만 믿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큰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이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 근처까지 왔는데 이거 뚫고 올라가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요 지금은 누군가가 하나 아까 주가는 여역수행주하니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배와 같으니 이게 나아가지 못하면 물러수는데 지난번 이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돈들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고점을 뚫고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나름대로의 그 시장에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파일코인은 보세요 비트코인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못 올라간다 가잖아요 용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진 많이 발행이 다 됐고 지금 파일코인은 아직 지금 발행시장 쪽이 유통시장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플락추에이션은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코인 자체 흐름으로 알기도 어려워요 이거는 초창기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깝깝한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래량 분석을 해서 파도 밑에 파도 밑에 일어나는 조류의 흐름을 돈의 흐름과 거래량 분석으로 알람은 그레그 모리스 맥클레인 오실레이터하고 BPD의 렐러티브 볼륨 인덱스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바이낸스하고 업비트해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바이낸스하고 업비트 거래량 분석에 이거를 있는 이게 있는 거를 좀 아시면 저한테 있다라고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걸 가르쳐 드리고 싶으냐 이게 이제 그레그 모리스 맥클레인 오실레이터고요 이게 BPD 렐러티브 볼륨 인덱스인데 이걸 보게 되면 올려가면서 모을 때가 있고 올려가면서 팔 때가 있고 내리지 않으면서 팔 때가 있고 내려가면서 팔아버릴 때가 있고 올리지 않으면서 걷어 모을 때 이 세력들의 다섯 가지 패턴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그레그 모리스 오실레이터는 오실레이터나 이 BPD의 렐러티브 볼륨 인덱스는 이 날짜 이 지수를 집어넣는 게 종목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세력마다 세력마다 아 이거 내가 3년 준비해야 되겠다 아 이거 한 6개월 준비해야 되겠다 다 다릅니다 결국은 세력 주가는 여역수행주한이 부진직퇴인이라 아무도 밑에서 사놓고 자기께 올라가기를 바라지 자기권을 더 밀어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력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세력의 흐름을 알으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방법은 이 방법인데 이 방법이 바이낸스하고 업비트에서 못 찾았다 이것을 찾아주시면 제가 파일코인에 대해서 이게 파일코인에 대해서 뭐 꼭 아까 이거 참 좋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일코인TV에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 기업형 위탁 채굴을 할 것인지 안그러면 개인 채굴 위탁도 불구덩이지만 불구덩이 아닌 구덩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공부 삼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찾아서 다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채권의 이자율에 대한 공부 파일코인으로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